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2022년 양력으로 4월 초부터 들어오는 갑진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가 있어요. 성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양력 기준으로 4월 5일 새벽 4시 19분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양력으로 5월 5일에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바로 직전까지 이 한 달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에는 밤 9시 25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절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갑진월은 보모인 가장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기관으로 제가 쪼겨본 부분인데 이 구간은 지장간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냥 샘을 해본 날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샘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5일부터 약 9일 정도가 을목이라고 하는 기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짧은 3일 정도가 개수가 관장을 하게 되고 17일부터 나머지 구간까지가 모토라고 하는 추위를 마무리 짓는 갈무리 현상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짜 보시게 되면은 갑목일간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일간 날짜가 갑자라던가 갑인이라던가 갑진 혹은 가보 또 갑신도 있을 것이고요. 갑술 일주도 있을 겁니다. 태어난 달이 그러한 글자에 있는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민연이죠. 2022년이고 갑진월이 이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갑목일간 입장에서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이 동그라미를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서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갑진월이라는 것은 헌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같은 에너지 비견이 들어와 있고 진토를 만났어요. 이 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갑목을 도와주는 인수 즉 수의 고지가 됩니다. 즉 이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는 인수고장이라고도 하고요. 갑목이 여기서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촉촉한 땅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이 찔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살찌는 기간입니다. 입맛이 돋을 수가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주라고 하는 이 감옥 즉 역학이나 철학에 안심을 둘 수 있는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약 3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시고요.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갑진이라는 이 기둥 환경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인묘진, 이 묘를 끌어당겨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기간이기도 하죠. 또 토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편제입니다.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편제, 편제의 육진 즉, 편제라는 것은 아버지도 되죠. 또는 아버지의 형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처갓집 본인의 배우자의 친가가 되는 셈이죠. 또는 외갓집 이분들의 안부나 안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 백호 대살에 대백호 대살 자리가 되는 거죠. 갑진월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상반기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집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안목일관 개인적으로는 역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다라고 하는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변이 주변에서 다소 소란스러울 수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구간으로 나누어 봤을 때가 4월 5일부터 4월 약 14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늘어났다가 또는 하루 이틀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갑목이 을목을 만나는 구간이에요. 법제죠. 이렇게 된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시끌시끌 모여둘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나 다사다난한 사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4월 약 14일 지나서부터 17일, 18일 정도까지의 구간입니다. 이때는 갑목이 개수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셈이죠. 겁제기 영향을 받다가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짧기는 짧아요. 하지만 생계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생계와 일, 사업 관련해서 짧은 구간 동안 방해나 간섭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4월 약 17일 지나서부터 5월 5일 입하 전까지는 갑목이 무터라고 하는 현재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2주가 넘죠. 약 18일 정도 되니까. 이동안은 갑목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혼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버겁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즉 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제가 쭉 번호순으로 공통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다소 좀 시끌시끌할 수가 있는 고관이라는 것 이 부분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울목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목일관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꼭 봐주셨으면 하고요. 갑진홀은 청관에 벅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달입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인수에 해당하는 수어의 고지 즉 인수고장의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인수고장의 환경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혹시 사주에 내가 울목일관으로 태어났지만 술토가 있다거나 사주 원국에 아니면 토가 많은 상황일 경우에 이렇게 이민연의 갑진홀이 들어왔을 때에는 목국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이 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면 토가 많기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경쟁에 분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이 약한 분들 토가 많거나 혹은 화가 많거나 이렇게 목이 약한 경우를 저희가 신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신약한 상황에서는 호랑이 글자가 원래 원국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묘가 있는 상황에서 목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하면 신약한 울목분들께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신약한 울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갑진월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형제나 내 피부치죠. 또는 친구나 또는 지인의 도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나 토끼가 내 사주 원국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면 신약에서 좀 더 멀어지겠지만 이런 도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약이 아니라 신강을 목이 되겠죠. 목이 한탄하셨던 분들 몸에 태어나시고 태어난 생시가 인시나 묘시인 경우가 신강한 경우에 또 묘자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강할 경우에는 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됐다면 도움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덜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날짜 4월 지금 5일부터 시작이 돼서 약 9일 동안 4월 14일 정도까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셈법에 따라서 이 날짜는 조금 더 앞으로 또는 뒤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같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융화가 되는 기간입니다. 어떤 협동이나 또는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4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4월 약 17일 18일 까지가 을목분들이 개수라고 하는 현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소 방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해 간섭들이 심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지적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짧아서 정말 다행이죠.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목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소 어긋난 계획으로 실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의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 달 내내.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까지 잘 버텨내셨다면 4월 17일 이후부터 해서 입하가 들어오는 5월 5일까지 무토가 드디어 들어오죠. 을목에게 무토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가 영향을 약 17일 18일 정도 정확하게 받으실 텐데 드디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실 거고요. 결과 자체도 예전과 달리 발전하는 아주 좋은 결실과 결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사고에 휘둘리기보다는 휘둘리기보다는 초반에 융화되고 협동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고 다소 짧은 구간 동안 간섭과 방해 또 발전이 잘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월, 하순에도 을목분들에게는 도움을 받고 또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달 보시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이 감목 편인이 들어와 있는 달이에요. 이것은 을목보다 감목이 더 좋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생활을 해주시는 글자이기도 하고 도움을 실제적으로 병화에게 여러가지로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토라는 것은 식신의 형태로 현재 지금 병화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을계모 즉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정관이고 무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식신인데 이 진토 자체가 관고지가 됩니다. 수호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관인이 을목과 개수가 땅속에 묻혀있어요. 진토 속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병화가 다 꺼내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말 그대로 무천은 있지만 관인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평생 이어지는 5년이라 단 30일 동안만 유지가 되는 달인 것이죠. 5월 5일이 되면 이제 이 기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새로 그린 목화의 기운이 약한 병화일과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약한 형태의 이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주에 목생활하시는 호랑이나 아니면 이렇게 진월이 왔을 때 합을 해서 목곡을 이룰 수 있는 토끼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목곡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좋은 형태로 이번 달에 영향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용신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신약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거의 대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제 신강이죠. 신강하다는 분들은 보탬이 보탬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토나 금이나 수의 관성으로 화의 기온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신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강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에 해당하는 금이 목곡을 이루면서 말 그대로 파상을 당할 수가 있는 시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된다면 신강병화 남자분들께는 금이 이렇게 무력해지는 시기가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금전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문제가 남자분들께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수의 기운이 수의 오행이 약할 때 이 재성 금을 관성 대신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관이 약한데 하시면은 금의 기운이 파상당하는 지금 시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신을 또 토나 금으로 두고 계신 경우에는 신강한 분들께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시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용신이 식상인 토나 혹은 재성인 금을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토 이게 진토로 들어왔잖아요. 환경지가 그래서 본인의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직원이나 아니면 본인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수를 이제 용신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주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신자진이 수국을 이룰 수 있는 글자거든요. 신 자진 그러면 갑진월이 왔을 때 이렇게 수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주 원국에 원숭이 신이나 아니면 쥐자자가 있는 분들 신이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국을 이루게 되어서 금수 즉 재관이 살아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관 금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능이 이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신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신이나 자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병화일관인데 신월에 태어났고 또는 자를 깔고 있다 병자일주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신강한 편인데 신이나 자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유리하다는 것은 문서훈이 특히 좋아지는 이번 달의 상반기를 또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4월 5일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4월 5일부터 약 9일 동안이니까 14일 정도 4월 14일 정도까지가 병화분들께는 을목이 들어오는 그렇죠. 을목이 들어오죠. 을계무의 순서니까 이렇게 되면 문서훈이 아주 좋아져요.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또는 오랫동안 쉬고 계셨는데 취직을 하셔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루나 이틀 정도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꼭 이 셈법이 맞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구간일 뿐입니다. 지장간의 순서로 4월 14일이나 15일 정도부터 해서 4월 17일이나 18일 정도까지 이렇게 구간을 쪼개봤을 때 병화가 대수에게 정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때 이제 이동운이 발생을 합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보통은 관외의 이동이기 때문에 조직 직장운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시겠죠. 또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업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업 분야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하시는 아이템이나 컨텐츠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세번째로 4월 17일 18일부터 해서 5월 5일 입화가 들어오는 요 직전까지 병화는 드디어 식신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짧아지거나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식신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상당히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그리고 주변의 입지 자체가 아주 탄탄해지는 기간입니다. 입지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한 달을 쓰실 수가 있고요. 쉬고 계신 분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을목보다 간목이 더 좋은 아주 긍정적인 편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병화분들께 아주 여러가지로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간인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의 이 갑주널은 정인의 형태로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관고지 즉 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서 입고가 되는 작용이 상황이 생겨서 이 정화가 뿌리는 내릴 수가 있겠지만 봄이 임묘진으로 왔잖아요. 봄의 순서가 인월 묘월 그리고 이렇게 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봄의 환경으로 봄의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토의 정화가 드디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주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서 목화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정화일관 이것을 저희가 신약하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호랑이가 한 글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인연의 진활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더 이 호랑이 글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목의 에너지 형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갑 진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화의 에너지가 여기서 꺼지는 상황이 생겨요. 수가 묻혀있다고 했으니까 화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불이 가물가물 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불씨가 올라오다가 가물가물 축축해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본래 에너지가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화의 에너지가 튼튼한 경우에요. 이런 분들께는 이 갑진월이라고 하는 진 토 자체가 토가 금을 즉 토생금을 해주는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인 대화 수에 해당하는 안성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생계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직장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얻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양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4월 5일부터 해서 이 셈법에 따라서 날짜가 짧아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지장간 영양순으로 갈랐기 때문에 4월 14일 정도 제가 쪼개봤어요. 9일 정도로 해서 그러면 정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약 9일 동안의 상황이 됩니다. 정화가 을목이라고 한다면 편인이죠. 여기서는 편인의 영향을 약 9일 동안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9일밖에 안 되니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상사의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구간은 4월 14일 15일부터 해서 4월 17일 18일 까지의 약 3일 동안에 정화가 개수라고 하는 현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짧은 구간이 됩니다. 이때는 이미 하고 계신 업무나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일을 버리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실속이 떨어지는 판단이나 또 신중하지 못한 확장을 벌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에 하셨던 것을 마무리 짓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4월 중순에 함부로 일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4월 17일 18일부터 해서 5월 5일 입화가 들어오는 어린이날 바로 직전까지 정환은 바로 상관인 무토에게 영향을 약 18일 정도 받게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짧아지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샘법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때도 이 두 번째 구간을 어떻게 보내셨냐에 따라서 스스로 다 해놨던 다 완성 직전인 프로젝트를 일부러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실속이 떨어지는 신중하지 못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사귀고 있는 상대방에게 스스로가 이별 통보를 하신다거나 또는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단순한 감정에 휩쓸려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번 달 이 목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잘 되시는 분은 신강 쪽으로 아마 무게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체 범주를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신약한 상황에 해당이 되실 텐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이 진짜 감정인지 그리고 지금 판단 내리는 부분이 과연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한 번 더 의심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해석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판단과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동그라미를 꼭 봐주시고요. 이번 달 4월달에 갑진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들어왔죠. 갑진월은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바치 갑목이기 때문에 편관의 형태로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진이라는 것은 수어의 고지 즉 여기서 재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글자를 보시게 되면 을목 개수 모토라고 하는 비견 모토 그리고 정제 개수 그리고 정관 을목이 이렇게 묻혀있는 상황이죠. 우선은 지금 보시는 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무게가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정제 금전이나 애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번 달에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 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제에 해당하는 이 개수를 무토 비견 실적 실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공로로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여성분들도 이 재성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남자분 위주로만 오늘 해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관성 대신 재성을 관처럼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토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봤는데 무토 일관들 중에서도 토의 에너지가 약한 분들 즉 하토가 약한 분들은 저희가 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한 경우 에게는 이번 진월이 뿌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황이 내 사주에 자수가 있다거나 혹은 유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수가 있다 그러면 자진이 만나게 돼서 수에 즉 재성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적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돈을 많이 쓰게 된다거나 목돈을 쓰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유금이 있다. 내 사주에 유시에 태어났다거나 유월에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유금이 있는 상황 이건 금이거든요. 진하고 만나게 되면 진유가 서로 만나서 금을 만들어내요. 금이라는 것은 바로 식상입니다. 내 친구들이나 내 자식이라던가 여성분들 입장에서 또는 남녀 공통으로 본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 한다면 신약한 분들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주를 전체를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나 아니면 토끼 글자가 만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월이 들어오게 되면 임묘지인 글자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진이 들어오게 됐을 때 크게 이제 봄에 이 목국을 이루게 돼요. 그럼 목이라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적으로 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토가 많은 화토가 많은 무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구조가 또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저희가 신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미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이런 건조한 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그런 구조는 금식상용신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또 이번 달 갑주너리 들어왔을 때 신고나 지인 찬스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가지로 도움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달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4월 5일 정도부터 해서 이 샘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9일 정도 쪼개봤는데 4월 14일 정도까지 해서 무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입니다. 정관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정관의 영향으로 을목을 무토가 키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적인 실적은 고생이 좀 된다고 해도 아주 좋습니다. 매출 실적이 오른다거나 이런 실적 부분에서는 고생은 좀 되겠지만 아주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15일 16일 17일 약 17일 정도까지 18일까지도 될 수 있어요. 3일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토가 개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골치아팠던 문제들 장기 미제 사건이 있었다거나 말 그대로 개수가 빗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실적을 쌓고 2, 3일 구간에는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빚이 있다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나 상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중반에 문제 해결을 끝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라는 겁니다. 이제 4월 17일 이후부터 해서 5월 5일 입화가 들어오는 상황에 무토가 다시 또 본인과 같은 에너지인 무토를 만나게 됩니다. 비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경쟁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본인은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약 18일 정도 터내야만 하는 일들이 쌓이고 축적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거워지는 흐름입니다. 좀 안 왔으면 하는 민원권이 들어온다거나 또 쌓이게 될 경우 역시 또 장기 미제로 남아있을 만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쳐내야만 하는 일들이 축적이 되고 쌓이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운을 살펴봤고요. 무터 분들은 상반기 운이 훨씬 좋으니까 달에서도 30일 중에서도 앞에 15일이 유리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좀 속도를 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 전력 승부를 내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민년의 갑진월이 드디어 4월부터 시작이 되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갑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토라는 환경입니다. 을, 개, 즉 개수, 편제를 강하게 품고 있는 이 진토의 환경제는 바로 개고지 즉 수에 해당하는 이 오행의 장소를 품고 있는 묘사를 굳이 드리자면 아주 반죽이 잘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죽이 잘된 토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죽이 잘된 경우에는 신강이나 신약이나 모든 환경에 의해서 아주 건강운도 좋아지고 기회도 잘 들어올 수 있는 이쪽에게 다 배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주의 미토 라던가 술토 같은 건조한 흙으로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갑진월의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갑진의 형태가 특히 진의 환경지가 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토에게 여러가지로 유리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선은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건강운이 좋아지고 그리고 하토의 영양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신약한 기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께도 전체적으로는 갑진이 반죽이 너무너무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약한 경우에는 화해 기운도 필요한데 갑진의 감목의 영양권으로 인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신강한 기토 분들께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분들도 파주 원국에 자수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진이 왔을 때 자진 하보로 인해서 수국 즉 제국을 이루게 되고 또 유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진월이 들어왔을 때 진유 하보로 인해서 금의 식상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성이 기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30일 동안 이 운의 영향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럼 첫 번째로 4월 4월 5일부터 샘법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9일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4월 약 14일 정도 하루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토가 을목에게 평관운이죠. 평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요. 담당을 기토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휩쓸려다니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일 해치우고 저 일 해치우고 누가 시키는 잔심부름까지 그래서 정신이 없는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4월 약 14일 15일부터 해서 4월 17일 18일 정도까지가 기토가 편제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짧은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토가 좀 당황을 하는 흐름이 생겨요. 또 저지르지 않은 실수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말실수를 한다거나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해서 혼란스러운 혼란을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약 3,4일 동안의 기간이 예상이 됩니다. 길어봤자 3일을 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 4월 17일 18일부터 해서 5월 5일 입하 전까지는 기토가 무토 라고 하는 겁제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름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봄의 성숙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8일 동안 기토가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본인이 나서서 이 기토가 타인의 일을 수습해주는 상황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력 4월달은 기토분들께서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너무 일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일시적이지만 건강운이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피로로 하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재의 흐름이 유통이 되는 상황이니까 매출이 오른다거나 실적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한낮에 태어나신 분들이 신강에 많이 해당이 돼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한밤중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황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30일 중에 정말 일부분 중순쯤에 해당이 되고 앞뒤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를 많이 쓰이게 되는 한 달이 되겠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토가 결코 나를 해치러 온 환경이 아니에요. 아주 반죽이 잘 돼 있고 목을 키울 수 있는 이 인년의 진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을 키울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는 개수가 작동을 하겠지만 1년 운으로 임수가 지금 현재 아직 상반기 운이라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토 분들은 임계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황하거나 실수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또 생각이 아주 많아져서 이 생각의 힘을 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운동을 하시고 걷기 운동이라던가 요가 같은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목의 재성 즉 편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이 장소 자체가 정금일간 분들께는 양지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와 그리고 상관에 해당하는 개수와 또 편인에 해당하는 무토가 이렇게 지금 지장관으로 와있는 상황이죠. 즉 관인이 이렇게 지장관으로 있는 상황이지만 진토라고 하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꺼내쓰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쉽고 그리고 수에 해당하는 즉 식상고지의 환경으로 이 갑진월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일련운으로 인년에 해당한 진월 갑진월이기 때문에 목의 운이 굉장히 목의 에너지 즉 재성에 대한 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렇게 된다면 편재갑진 편재갑목에 또 글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기 보다는 욕심이 커지는 글자로 힘을 쓰게 됩니다. 즉 허황된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감당케 어려운 그러니까 허욕이라고 하죠. 욕심이나 허욕이 올라오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약 30일 동안 이 갑목분들이 음식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나서야 하는 일들이 좀 더 많고요. 통대를 매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 보다는 이 양이 운동을 하는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아마도 많이 맞이할 거예요. 내가 나서야 하는 일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하거나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새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어 정금 입장에서 금이 부족해서 금의 보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신약한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신약한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렇게 인진이 목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아주 유리한 달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달이 아니다. 호생금을 해주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진토 형태로 들어왔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나서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실이 그만큼 쌓일까 여기서 또 판단을 또 잘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성한 경우거든요. 가을에 태어나셨고 또는 저녁에 오후부터 저녁 전까지가 신강한 생시에 또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께는 모군에 이 재성운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신약한 분들에 비해서 그러나 자수가 원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갑진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자진 하보레인에서 수에 해당하는 식상운이 식상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용신을 이제 구조상 가지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계 관련해서 어떤 기회라던가 비즈니스적인 앞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신약한 분들께는 반갑지가 않은 것이 목으로 인해서 재성운동으로 이 금이 말그대로 절태지에 절지에 놓이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재성 기회가 오히려 신약한 분들께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5일부터 4월 14일 정도까지 이건 이제 햄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장간에 숫자로 제가 잘라버린 거기 때문에 경금이 끌목을 만난 구간이에요. 9일 정도 되거든요. 정제죠. 9일 정도 드디어 비로소 경금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특히 금전적인 또 어떤 연애사 또 생계와 관련된 실적들 여기서 이제 기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 결실이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으로 4월 14일 이후부터 4월 17일 18일까지 약 3일 동안을 보시게 된다면 경금 일관이 개수에게 상관의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되는 3일 정도 본인이 감정에 치우쳐서 욱해서 인내심을 발휘를 못해서 어떤 선택을 잘못한다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실속이 떨어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짧은 기간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순 때 경금분들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나머지 4월 17일부터 18일부터도 될 수가 있겠고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 경금이 현인인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약 17일 18일 정도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경금분들 입장에서 크게 겨루어야 되는 승부를 띄워야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모곤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22, 23, 24년도를 살펴보자면 경금분들의 앞장을 섰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 과연 들어오는 극이나 실이 많은 것인가.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지죠. 내가 앞장섰을 때 굳이 총대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것은 저희의 이 머리 속에서 놀아요. 본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런 조정하는 성격이나 가치관의 운적인 영향을 바로 그래서 보는 부분이거든요. 경금분들은 신중하시라는 것 그리고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는가 굳이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갑진월입니다. 이민년의 갑진월이기 때문에 천간에 올라온 이 정제어 에너지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갑진월은 또 정인의 형태로 지지로 들어왔어요. 또 정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생긴다. 그렇지는 않고요. 겁이 많아져요. 또 걱정이 생겨요. 정제라는 것은 바를 정자 바른 재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약 30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민년이라서 목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죠. 모기 운동 즉 재성 그러니까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일들이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고 봄의 성숙기이기 때문에 재성의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토 자체가 이게 토생금이 아주 잘 돼요. 숙토이기도 하고 또한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고지 수호의 식상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부하직원에 대한 걱정 부하직원에 대한 걱정 남녀노소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자식에 대한 결혼을 하셨고 이제 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신금분들 중에서 이 토금이 약한 분들 금이 약한 분들 저희가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하건 신강하건 따져봤을 때 신금 속에 유금과 갑진월에 진이 서로 만났을 때 금이 힘을 얻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봄의 성숙기 끝에 들어오는 화운과 아직 강해지진 않았지만 화운이 이제 이후부터 화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진토 속에 계수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금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갑진월에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대관의 기회가 올라오는 상황으로 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진토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겁이 많아지는 용기가 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신금분들이 시작은 했는데 잘 될까 또 시작을 했는데 겁이 많아지는 그런 순간도 되겠죠. 첫 번째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4월 5일 이제 절기가 바뀌어서 산법이 정확하진 않지만 9일 정도로 쪼개어봤을 때 4월 14일 정도로 잘라보면은 신금이 을목이라고 하는 천재를 또 에너지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금전운이나 본인의 뿌리가 튼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다음에 4월 14일 이후부터 4월 17일 18일 정도까지 약 3일 정도 끊어서 모시게 되면은 신금분들이 개수라고 하는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다소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된다거나 어떤 종량이 올라와서 놀라실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짧습니다. 이 구간은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어떤 풍사나 대립이 걸린 일 시비수가 들어온다거나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7일 이후부터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겠죠.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에 해당하는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18일 정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실 것이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받게 된다거나 조언을 듣게 된다거나 물질적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아주 적재속수로 받으실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중에서도 본인이 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짧게 지나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꼭 이어서 같이 봐주시고요. 갑진월이기 때문에 현관에서는 식신이 임수 입장에서 들어왔고 이 진토라는 것은 바로 편관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앞에 놓았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금에서도 임묘 환경이 됐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임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기 때문에 수의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땅이잖아요. 땅인데 여기 이제 숙련까지는 잘 흘러오다가 여기 4월달 들어와서 갑진월에서는 물이 이렇게 기어들어 수가 기어서 진토라고 하는 진토 땅 속으로 이 진토 땅 속으로 이어서 스며들어버리죠. 기어들어 이게 이제 같은 임무라도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임수 입장에서는 무책임해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입에서 나온 어떤 발언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발목을 잡힐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면 주변인 때문에 괴로워질 수 있는 손해를 다소 볼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흘러가니까. 또 토의 형태로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소극수가 되는 셈이죠. 본인의 수의 기운에 에너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 즉 진토 속에 있는 개수로 이 임수가 힘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4월 5일 절기가 바뀐 다음에 셈법에 따라서 9일로 제가 쪼갠 것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4월 14일까지로 대충 잘라봤을 때 임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을목은 바로 상관이죠. 일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무책임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4월 14일 이후부터 4월 약 17일까지 잘라봤을 때 임수가 개수라고 하는 겁제어 영향을 약 3일 정도 받게 되신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실수 또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내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일으킨다기보다는 그래서 타인과 대립을 하는 즉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7일 18일부터 해서 5월 5일 입하 여름 들어오는 절기 직전까지가 바로 임수가 물을 막을 수 있는 무토라고 하는 산관의 에너지계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루나 이따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셈법 아닙니다. 일적인 제한이나 주문이나 본인을 바빠지게 하는 이동원이 들어와요. 드디어 이제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본물처럼 터져서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강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배우라던가 가수분이 임수분이신데 월 초에는 유리했다가 월 중순쯤에 좀 실현이 들어왔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월 하순부터죠. 17일, 18일부터니까 그때부터 소속사에서 전력투구에서 어떤 본인에 대한 구서수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일 때문에 바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쉽게 얻어진다고 했는데 신강신약을 떠나서 신강한 분들보다는 수의 에너지가 강한 분들에게는 사실 유리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신약한 경우 금수의 운이 부족해서 보탬이 필요한 상황을 신약하다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분들 속에서도 자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갑진월에 들어오는 진과 자가 만나서 자진합수 수의 보탬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강해지는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갑진월을 만나시게 됐을 때 진유하보로 인해서 금을 만들어내게 돼서 인성 즉 신약한 분들께는 나빠질 수 있는 것들도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신강신약 떠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휩쓸릴 수 있는 일들이 중순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진월입니다. 청관의 상관이 이 에너지로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 환경지가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을목보다는 개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갑진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들어온 30일 동안 개수가 흘러가는 길 자체가 퀄리티가 아주 좋아져요. 길이 좋아져요. 근데 땅속에 있는 이 개수가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보태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수가 약한 분들을 저희가 신약사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에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자수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갑진월이 들어와도 일시적이지만 자진 합수로 인해서 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무시하고 그럼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신약한 분들께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원숭이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거나 신자진이 수국이거든요. 신 신이 있다면 또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금 자하고 신이 나왔으니까 유금이 하나 남았어요. 유금이 이제 진유합으로 인해서 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이 갑진월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또는 문제 해결이 되는 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수가 강한 케이스죠. 신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진토가 토생금 즉 본인의 색깔이 이 정관이 희생이 되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직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여성분일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던가 또는 별별이라던가 또는 잠시 떨어져 있는 소원해 줄 수 있는 기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정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남성분들은 직장의 변동 금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거나 첫 번째로 절기가 바뀌어서 4월 5일부터 샌법에 따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9일로 잘라봤을 때 약 14일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개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돼요. 바로 식신이죠. 그렇다면 노력은 하는데 이 노력에 비해서 절실이 상당히 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을 잘 못 받는다는 거죠. 열심히는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4월 17일 18일까지는 개수가 같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4조 원곡에 자수가 있으면 더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퀄리티가 더 좋아질 텐데 유리해지는 입장이죠. 이때 개수의 흐름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본인이 경쟁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좋아지는 즉 내 편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내 편이 생기는 외롭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4월 17일 18일부터 해서 5월 5일 입하 직전까지가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정관이 드디어 영향으로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내가 딛고 있는 이 진토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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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분들께는 자정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마치 정수기에 필터를 장착을 한 것처럼 필터를 장착한 것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양분이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수분들은 쭉 따라 봤을 때 월 초반보다는 이 진월이 무르익었을 때 봄의 성숙기가 거의 끝나가는 4월 17일 18일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직장의 변동운동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만두시거나 이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수분들은 이미 시작하신 케이스들이 많고 방향을 튼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가고 계시고 아마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활동 안에서 더 입지가 좋은 것으로 본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는 길에 이 질이 참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